행복한 세상을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하 무대가 더 마련되는데요 이분은 갈려계 신상 닉네임이 참 많아요 갈려계 멋쟁이 이분보면 좀 질투나는게 저보다 좀 잘생겼죠 저도 누나 잘생겼죠?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에 여러분들에게 축하 세대 가수는 이름이 성희 김씨예요 이름은 진 누구라고요? 김! 여러분이 한 번 모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가수는 김! 김! 큰 박수 주세요!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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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가수는 김! expary! 우리 선커리한 팀! 박수 한 번 주세요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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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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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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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